이런 시간부터 나와주셔서 또 귀한 찬송 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다 47장 48장 통해서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보건과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오늘 1절부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들이 먼저 좀 교독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 성경 1227페이지 앞에 스크린들 참조하시면서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갔어 바깥길로 말미암아 끄거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 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승함을 얻을지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승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잎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마른 여린이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승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금요일 토요일 우리 김영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는 우리 전성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김 목사님도 그랬지만 또 우리 전 교수님은 여러분들은 한국 교계 상황에 잘 관심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아주 젊은 신학자로서 그리고 또 신학생들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되어지고 또 말씀의 멘토가 되어지는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교수님 오셔서 계속 말씀 전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오셨어요 보금과 세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사랑과 축복의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성동 목사님과 벌써 10여 년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함께 훈련 받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함께 훈련 받았다기보다는 박성동 목사님이 저희를 훈련시켜 주셨죠 저희 또래에 제자 훈련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박성동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성도인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김용국 목사님 말씀을 어제 그제 같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 무슨 뜻인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서 또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로 저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들이 너무 잘 다가오고 저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가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같이 살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더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가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김용국 목사님하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준비한 것이 아닌데요 어저께 김용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이 주제를 딱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혹은 교회보다 신앙생활의 참무대는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경기장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박태환 선수 잘 알죠 박태환 선수가 수영선수입니다만 역시 그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땅 위에서 다름질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워크아웃도 하고 수영장에서만 물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빙상에서 하지만 여러 가지 훈련을 땅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실력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곳은 박태환 선수의 경우에는 물이 있는 수영장이고 김연아 선수의 경우에는 아이스링크가 되겠죠 과연 신앙을 생활하는 저희 성도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실력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드러나는 곳은 진정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던지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김연근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신앙생활의 무대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 제목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복음의 무대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만 그 훈련이 저희들의 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몇 시간 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요일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한국에서 황우석 박사님이 결과를 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은 월화수목 금금 아니죠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토일 토일이라는 주말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일하고 연구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성도들의 삶이 월화 일월화 일월화 이렇게 일월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저희들의 삶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7분의 6이죠 7개 중에 6개가 사실은 이 공간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첫 번째 주제는 생명을 주는 강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인데요 사실 성경을 통독할 때 에스겔서까지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국기 읽다 오면 성막을 열심히 지으면 몇 척이여 몇 척이여 몇 척이여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출애국기 잘 읽고 나서 래위기가 가면 아주 강적 래위기가 저희가 읽기 힘들게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까지 저희가 익숙하게 읽기는 쉽지 않은데요 사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멸망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은 앞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8장부터 특별히 1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패약한 것 때문에 그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의 가운데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46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죠 영광이 떠나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성전의 이야기는 4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47장과 48장이라는 두 장이 더 있는 것이죠 46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회복됩니다만 에스겔의 이야기는 성전에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이 어떻게 성전 바깥에 있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인 47장 48장은 성전이 에스겔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47장과 48장은 성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관심사의 전부가 아닌 것이지요 47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게 되면 생명을 주는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6장까지 에스겔은 회복된 성전을 구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구경했던 장소는 부엌입니다 성전에 부엌이 있었습니다 부엌을 보았던 에스겔이 이제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장 1절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이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혁 개정이라서요 보시는 성경과 조금 단어가 다르지만 거의 똑같은 말씀이지요 에스겔은 성전 동쪽에 있는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점 안뜰에 있는 재단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흘렀던 물은 동쪽 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동양안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4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성전에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동쪽 문을 사용하시고 나서는 동쪽 문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집니다 하나님이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문은 사람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간호 아주 특별한 경우에 왕이 그것을 통과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굳게 닫혀있었던 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통과하셨던 문이 굳게 닫혀있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이렇게 막 오가고 교통하고 맘먹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닫혀있는 문 사이로 물이 졸졸졸 스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 안에서 에스겔의 물이 흘러나가는 걸 봤죠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으니까 밭 같은 걸 보고 싶은데 에스겔은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갔다는 표현이 있는 거죠 사람은 통과를 못하니까 다른 문으로 돌아서 그쪽 바깥에서 물을 구경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 물은 그 동쪽 문을 통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물은 특별한 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문을 물이 다시 스며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하나님과 관계 있는 큰 관계가 있는 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무관심하게 내려내버리시는 세상을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을 버려버린 분이 아니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 물이 스며 나왔다는 표현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스며 나왔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의성어 같습니다 소리를 묘사하는 표현이지요 졸졸졸 혹은 졸졸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물이 졸졸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에스겔과 저희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똑똑똑 혹은 졸졸졸 스며 나왔던 그 물이 얼마나 큰 강이 되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같은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이제 마지막 천척을 측량하니 이제는 물이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헤엄을 쳐야만 그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큰 강이 됩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으로 약 4천척 우리 시구로 얘기하면 한 2km 정도 가자 졸졸졸 흘러나왔던 물이 아주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큰 강물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강물이 졸졸졸 스며나오는 작은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졸졸졸 스며나왔던 물이 조금씩 조금씩 발목 무릎 허리로 불어오르더니 마침내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변화도 에스겔을 놀래킬 만한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놀래킬 만한 일은 아직도 더 남아 있었습니다 6조를 보시면 에스겔을 구경시켜주던 인도자가 에스겔에 이렇게 묻습니다 보았느냐 인자야 아직까지 놀래기에는 이른 것이지요 에스겔이 봐야 될 것이 아직도 더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 강가에 다다르자 그 에스겔의 눈앞에는 양쪽의 나무들이 꽈득 찬 그 장면이 들어옵니다 강물은 흘러흘러 흘러가더니 그 강물 양쪽에 큰 나무들과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아라바라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흘러갔던 그 아라바로 흘러갔던 강물은 이제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라바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계곡이고 여기 있는 바다는 그 밑에 있는 죽음의 바다 사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됐던 물이 이제 큰 강이 되더니 그 강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죽음의 바다로 강물이 흘러가자 그 바다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강은 죽어있던 바다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그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물 또한 다시 소성 다시 살아나게 다시 생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이 강물은 치유의 강물이고 회복의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물이 회복되고 강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생기자 이제는 그 강물은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누리게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희한한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바다 사해 양쪽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각각 사해의 서편과 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였을 때는 그 바다 주변에 사해 주변에 아무도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해가 살아나고 그 가운데 물고기가 많아지자 이제는 어부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사해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들을 그 강물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 주변 지역들도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큰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의 생물들이 정말 많이 살듯이 이제 죽음의 바다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잡으려는 어부들 또한 그것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12절로 이어지게 되면 나무가 다시 언급이 됩니다 6절에서 7절에서 나무 이야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카메라가 그 나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나무들의 잎사귀와 열매들이 어떠한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들의 잎사귀가 치유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치유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가만히 그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강물의 힘이었습니다 이 물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이 닿는 사회나 물고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머금고 자라난 나무들까지도 그 생명의 능력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한 군데 살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자란 나무마저도 그 나무에서 생긴 열매와 잎사귀마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큰 능력이었습니다 7절과 9절과 10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강물은 그냥 간신히 어쩌다 어쩌다 겨우 이렇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야말로 풍성하게 힘이 많도록 살릴 수 있었습니다 7절 보시면 살려냈던 나무들이 힘이 많았습니다 9절 보시면 그 물에서 살아가던 고기들이 힘이 많았습니다 10절에서도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강물의 능력은 그야말로 큰 능력이었습니다 12절은 그런데 이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저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다고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크고 풍성한 변화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잠깐 잊어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은 저희로 하여금 저희들의 관심을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졸졸졸 흘러나오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작은 성전인 성도들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강에 관해서 조금 길게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익숙한 표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 39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3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아마도 이 에스겔서 47장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말씀과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이렇게 겹쳐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수가 나왔던 성전과 성도들의 배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작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실 때 성도들은 작은 성전 하나님을 모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영향력은 온 주변에 생명의 변화를 주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전이란 말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저께 우리 김영국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 아름다운 작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복수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바 단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우리 교회인 것이지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 작은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작은 성전의 능력은 그리고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겔소에서 강물은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를 살리고 나무와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작은 성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에스겔의 표현을 빌자면 성전은 그 담 너머에 세상이 있습니다 성전 담 너머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성전의 힘으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수에서 시작되었던 물이 성전 너머에 있었던 죽음의 바다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치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은 우리들의 주변에 분명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풍성한 변화 생명을 주는 변화일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강물이 되어서 이른 곳곳마다 변화를 가졌던 그 강물은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큰 변화가 사실은 항상 작은 시작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 시절에 엘리아 시절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을 해소하는 큰 비가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면 엘리아가 일곱 번을 기도하고 나서야 간신히 볼 수 있었던 작은 구름 엘리아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 이 손바닥으로 가려질 수 있었던 작은 구름에서 그 큰 기근이 해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엘리아를 만났던 엘리아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와 천둥과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고 미미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고 비유해 주셨습니다 커서 큰 나무가 되긴 하지만 그 첫 시작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과연 천국일까 아니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할 수가 있지 세상이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미미할 수가 있지 이렇게 보잘것 없이 보일 수 있지 라고 오해하고 헷갈리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천국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전 너머의 일상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나의 삶 또 우리의 교회의 삶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황폐한 세상에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이 교회 사실 뭐 욕먹을 일찍을 많이 하니까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너무나 부끄럽고 작아 보이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참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관심사가 머물지 않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48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8장 15절 보시면 두 개의 단어를 제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속된 땅에 성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는 속되다 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죠 뭔가 죄에 가득찬 것 같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속되다 라는 표현은 사실상 그냥 일반적이다 보통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었다고 보지만 여기 속되다 했던 것은 굳이 구별되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보통 그냥 일상인 것이죠 우리가 저희가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속된 시간이지만 그게 죄로 물든 시간이라든지 더러운 시간이라든지 잘못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 우리의 보통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보통 땅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성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속되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보통 일상은 불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속되다 라고 불려지는 땅 우리들의 일상의 장소 시간으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시간 공간으로 말하면 저희 교회 바깥에 있는 공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신다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의 생활 보통 생활 집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가정에서 아내와 보내는 시간 남편과 보내는 시간 자녀와 보내는 시간 또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 또 9시부터 5시까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간이나 공간만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음식이 만들어지던 노동의 터전도 분명히 예물로 들여지는 땅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흙과 땅 묻은 얼굴을 예물로 기뻐 받으십니다 이 주제를 에스겔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8장 3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놓고 성경 퀴즈를 종종 낼 때가 있는데요 어떤 퀴즈를 내냐 하면 여호와 산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산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호와 산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퀴즈는 뭐냐 하면 화면 잠깐 꺼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퀴즈니까 문제를 보면 안되죠 컨닝하면 안되죠 제가 방금 여호와 산마라는 이름을 설명해 드렸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1번 성전 2번 강 3번 성읍 4번 답 없음 답은 3번 성읍입니다 근데 제가 48장 15절을 읽지 않고 읽지 않고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의 이름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아마도 성전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읍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터전이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어제 김영국 목사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계시록의 비전까지는 조금 못 미치지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터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48장은 성전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48장은 성전 너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막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의 관계들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세상의 영역들 그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세상과 무관하게 홀로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높은 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전의 높은 담을 지나 스며서 세상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은 세상의 생명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힘이 크고 풍성한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터전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읍이야말로 속된 땅에 있는 성읍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에 합당한 곳입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미칩니다 우리의 보통 일상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곳 여호와 산마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편의점 이름이 산마 편의점 우리들이 일하는 직장의 이름이 산마 회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졸졸졸 흘러나왔던 물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곳곳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변화는 성전 너머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무대인 세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 산마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너머의 세상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드러나는 우리 신앙의 경기장일 것입니다 복음의 무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참 승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또한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만 담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 그 가운데 심히 큰 생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관계와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생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장로교회의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심히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저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